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EQ900 몸값이 가장 비싼 녀석이에요 신차가 약 1억 6천만원 아 감이 오시죠 제네시스 EQ900 미무진입니다 이 차량 신차가 대비 약 1억 6천만원 날라갔습니다 3년이란 기간 동안 저렴한 이유는 키로수가 많아서일 수도 있고 사고가 있어서일 수도 있겠죠 신차가 약 1억 6천에서 1억 2천 날라갔다 그러면 얼마야? 4천만원 4천만원 미칩니다 저속 테스트 고속 테스트 해보고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 역시 5.0 5.0이라 아릉아릉거리죠 아 요 맛이 있습니다 5.0은 V8 V8 야 이거 연장으로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연치고 이거 우연이야? 우연인가? 코란도 스포츠부터 제네시스 EH 제네시스 EQ900까지 야 이거 브레이킹할 때 딱 떠는 증상이 있는데 이거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가격이 매우 좋은 녀석이니까 집중해주세요 저속 구간에서 이렇게 떠는 증상이 있는 차량들은 확실하게 하부 쪽에 부분적으로 유격이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상이 확실히 있긴 있는데 진동이 크지가 않아서 이거 주행 좀 하면서 유출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에어컨 잘 나오고요 통풍 시트 후석 전동 커튼 핸들 열선 불 잘 들어오고 정차 중엔 옵션 테스트 그리고 천장 내장제 가죽 시트 상태는 매우 우수합니다 매우 우수 자 이제 그러면 옵션은 더 작동을 해봐야겠지만 차량장 이동해서 자세한 옵션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 녀석의 장점은 매우 저렴한 가격도 가격이지만 실내 우드가 비치우드다 비치우드는 약간 아이보리 느낌 나는 우드가 아이보리 느낌이 날 때 가장 고급스럽죠 자 후축방 경보장치 작동 잘 되고요 야 리무진이나 승차감이 확실히 딱 차이가 있네요 일반 프레스티지랑 리무진하고의 승차감 차이는 분명하네요 자 고속에서도 한번 느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유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살짝 뒤뚱뒤뚱 거리는 느낌이 저속 구간에서 타이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타이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뒤뚱거림이 있거든요 가속 시에도 살짝 느껴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 내장제 상태가 진짜 매우 우수합니다 주행 성능도 딱 100% 만족할 수 있는 상태면 좋은데요 중고차 상태는 랜덤입니다 빨리 고속심운전을 해보고 싶어요 차량들 보내고 안전하게 테스트해볼게요 리무진 차량 운전할 때 불편하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운행 중에는 불편함은 없고요 일반 차량보다 리무진 차량은 좁은 주차장 같은 데서는 애 먹는 경우가 조금 있죠 앞뒤로 몇 번 더 빼야 됩니다 지금이야 출발! 아 소리 멋있어 어? 어? 어 느껴진다 느껴진다 진동이 느껴진다 어 더 느껴진다 끝 브레이킹 어 떨린다 아 확실히 그 가속시 감속시 떨리는 증상은 있다 엔진 미션 부분에서는 상태 아주 우수합니다 성능 점검 상태도 완전 무사고 성능 점검 상태도 올 양호 그런데 운전석 하부 쪽 제가 영상에서도 항상 매번 말씀드리듯이 운전석 하부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항상 여기 사람이 앉아서 운전을 하고 그리고 도로 파인 곳 보시면 항상 좌측에 있을 거예요 운전석 딱 여기 피하기도 애매해 피하려면 우측으로 차선을 갑자기 넘어가야 한다던가 아니면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야 되는데 그렇게 피할 수는 없다 보니 밟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감속을 해서 지나가면 그 충격이 크진 않은데 감속을 제대로 못하고 속도가 높을 때는 그 충격이 계속 그 데미지가 쌓이다 보면 운전석 하부 상태는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주행 성능감은 좋은데 하부 쪽 아래 로우다이 쪽 이쪽 애들이 유격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싱만 나오는 경우에는 부싱만 교환하면 매우 저렴하게 교환이 가능한데요 부싱만 교환이 안 되고 통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비싸다 20에서 50만 원 보셔야 되고요 부싱만 나오는 애들은 부싱만 갈아주면 10에서 20만 원 사리면 교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부가 유격이 있어서 안 좋으니까 운전석 하부 진동이 실내에도 유입이 되니까 실내로 유입되는 잡소음은 조금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런 증상은 사실 빨리 잡아야 돼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실내에 유입되는 잠시만요 하나 더 넘어 보고 그렇지 이거까지 넘고 말씀드릴게요 이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거는 블랙박스 떼어놨습니다 방전의 주범 이 시점에 사실 수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진동들이 더 커지기 전에 수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진동이 더 커지다 보면 실내로 유입되는 충격이나 이런 게 커지다 보면 실내 잡소리도 더욱 커지고 실내 유격들이 생기다 보면 여기를 수리를 해도 잡소리가 줄긴 하지만 없어지진 않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고차 상태 볼 때 모든 부분을 항상 빠르게 캐치는 하지만 하부 캐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속 구간에서 엔진 미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시운전을 저는 제 차 구입할 때도 무조건 합니다 근데 못 타게 하는 차주들이 있어요 일반 개인 분들도 그럴 때는 차가 어떤 매력이 있어야 돼요 이 시운전을 못 하면서까지 이걸 감수하면서까지 이 차를 사야 될 메리트가 있는 차량들일 때는 시운전 없이도 생략하고 구입을 하죠 구입하고 나서 다행히도 괜찮은 상태가 있는 반면 아 시운전은 안 오면 진짜 잘못되는구나 그런 상태의 차량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구입 어디서 하시던 시운전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겁니다 오오오 핸들 진동 자 이 큐브백은 후축방 경보장치 때 핸들 진동도 옵니다 유리 아저씨는 제가 또 안내하면서 쳐다보시고 이제 분명히 아실 거예요 내려서 뭐 어떤 이야기나 이런 걸 해본 적은 없지만 전열청 여기서 항상 비상등 켜고서 뭐 하는구나 그렇게 짐작은 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이야 라운드 아 소리 좋아 아 출력 좋고 근데 떨린다 떨린다 심하게 떨린다 어 오 매우 심하게 떨린다 브레이킹 할 때도 매우 심하게 떨린다 자 이런 상태일 때는 이렇게 유추하셔야 돼요 디스크 로터도 좋지 못하다 그리고 하부 유격도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그냥 단순 RPM 상승되고 낮아지는 거니까 드라이브 모드 저는 사용 거의 안 해요 근데 이제 사용하실 분들은 개인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누르면 모드마다 디스플레이가 변경이 됩니다 색상이 자 소리의 주범 블랙박스 자 이제 촬영장 다 도착했고요 마의 언더 잡소음이 어느 정도 유발되는지 한번 보세요 크게는 유발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전에 제네시스 EQ900 차량보다는 조금 있을 거예요 운전석 하부 유격이 좀 있다 보니 올라가 어? 잡소음은 실내로 그렇게 크게 유익되진 않네요 그렇지 운전석 하부가 문제인 차량들이 많아요 진짜 중고차는 중고차 뿐만 아니라 타고 다니시는 개인 차량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조수석도 상태가 조금 미비해지는 차량들이 있는데 조수석에 타지 않는 해서 잘 못 느낍니다 바로 발밑에서 느껴지는 진동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타 있을 때 느껴지는 증상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아 오늘 햇살 정말 강하네요 눈이 너무 부셔요 그래서 눈이 너무 부셔서 인상을 조금 징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EQ900 리무진 차량입니다 매우 깁니다 무려 29cm가 축간거리가 늘어나며 실내, 후서, 공간은 29cm가 더 확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7년형 주행거리 158,000km 완전 무사고 성능점검상태 올 양호 차량입니다 신차가는 약 1억 6천만원 정확한 가격은 1억 5천 6백 20만원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판매할 가격은 3천 6백 80만원입니다 3천 6백 80만원 약 3년간 1억 2천만원이 날아간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죠 진짜 부자가 아니라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구입하기가 힘드신 차량 신차 때는 그런데 중고차 때는 매우 감가가 크기 때문에 5.0 구입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리무진을 보셔도 될 거예요 5.0 16만km 동스펙 시세는 약 3천 2백에서 3천 4백 많게는 3천 6백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녀석 판매 가격이 3천 6백 80입니다 신차가 차이는 약 4천 3천 얼마 차이가 나지만 중고차 시세 차이는 4백만원도 채 안 납니다 시세가 높은 곳에서 구입하시는 분들 3천 6백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리무진을 같은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지금 리무진 차량이 시세가 아직 안 잡혀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차량 외관 실내 자세히 담아드릴게요 외관 상태 광빨이 살아 있습니다 휠 타이어 상태도 전반적으로 봤을 땐 좋아 보이지만 이따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외관 상태 이렇게 문콕 하나 있습니다 광! 와 광빨 진짜 살아 있다 광빨이 살아 있는 차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장점입니다 광이 전체적으로 살아 있어요 휠 기스는 제법 있네요 광빨이 전체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리무진 차량 이거 이쁘다 사이드 미러가 크롬 도금이 들어갑니다 포인트 매우 고급스러운데요 하단부도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휠 기스 내 짝 다 있는 것 같은데 헤드라이트, 엠블럼, 그릴 그리고 범퍼 하단에는 기스 없습니다 휠 타이어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40% 휠 기스가 전반적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뒤쪽은 매우 많습니다 자 뒤 타이어 트레이드는 90% 뒤 타이어 트레이드는 90% 뒤 테일 램프, 범퍼 하단 매우 깔끔합니다 광빨이 진짜 살아 있어요 자 휠 기스 타이어 트레이드 90% 휠 타이어 상태 앞 타이어 트레이드는 40% 전반적으로 네 짝 다 있습니다 휠 기스는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실내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내 상태 비치우드가 들어가서 더욱 고급스러워 보이고 조금 환한 분위기를 연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운전석, 실내, 도어 캐치 사용감이 제일 많은 부분인데요 사용감 없습니다 실내 관리는 잘 하셨고 외관 관리도 잘 하셨는데 아 하부 이 하부는 관리라기보다 개인 느껴지는 그 차인 것 같아요 왜? EQ900 리무진을 타면서 이거를 느끼긴 느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음... 둔하셨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증상인데 요 부분은 수리를 안 해 놓으셨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엔지니어에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자 이런 하부 유격들 사실 카센타 가도 이런 정비소 가도 엔지니어들이 제일 난감해하는 게 이 하부 컨디션입니다 왜? 유관상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어디를 고치라고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럼 저처럼 이런 캐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운전석이야 운전석 털자 이렇게 해서 잡히는 경우도 있고 안 잡힐 때는 반대쪽을 털지 아니면 운전석 쪽 다른 부위를 털지 이런 게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부가 제일 수리가 힘들어요 유출을 본인이 차주가 해야 돼요 정비사들은 잘 모릅니다 왜? 정비사들은 이 차 느낌을 모르는 아니면 EQ 안 타보신 분도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부 상태 컨디션은 유추하기가 매우 어렵다 어떤 부분인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내 그 비치우드가 진짜 한몫합니다 이 비치우드 들어간 리무진 차량은 많지 않고요 지금 리무진 이 차량 판매 가격은 매우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고요 아직 리무진 시세가 잡히지 않아서 매우 저렴할 수도 아니면 시세가 잡혀서 시세가 더 줄어들 수도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오니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올라갈 거로 예상합니다 자 실내 한번 자세히 트렁크도 자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 제 짐들 좀 치워놓고 자 이렇게 일단 하나 거시고 그 다음 자 공구류들 다 있고요 그 다음 얘도 걸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가방 때문에 트렁크 상태 매우 깔끔합니다 자 집어놓고 얘도 다시 닫아놓고 트렁크 설명 끝 자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됩니다 리어 램프류 그리고 범퍼 트렁크 상태도 매우 좋고요 외관 상태 휠 빼고는 상태 A급입니다 자 실내 상태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차량에 탑승해서 옵션 설명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이 비치우드 상당히 매력적이죠 포인트도 잡으면서 실내를 약간 환하게 연출해 준다 자 가죽 시트 상태도 진짜 매우 우수합니다 그런데 운전석 쪽에 시트 미비한 점 찾았습니다 담아 드릴게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실내 옵션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위 해졌습니다 이 부위 이 부위가 해졌다 자 그럼 다시 이제 탑승해서 탑승 전에 설명해 드릴 거 계기판 조명 조절 스위치 후축방 경보장치 차선이탈 경보장치 TCS VDC로 보셔도 돼요 주유구 캐치 전동 트렁크 스위치 주차 브레이크 전동 핸들 자 나파가죽 시트입니다 시트 질이 일반 시트랑은 다릅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잠깐만 에어컨 버터 틀어 에어컨 좀 세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와 이제 햇살이 너무 강해 더워 죽겠어요 주행거리 158,310km 바로 디스플레이 아주 커다랐습니다 3분할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라운드 뷰를 켰을 때 자 3분할까지 가능하다 어라운드 뷰 표시되고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드라이브 상태인데 자 전방 표시됐고요 자 이제 후방 표시되고요 자 전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작동 모두 잘 됩니다 너무 덥다 빨리 설명하고 또 에어컨 틀고 잠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하이패스 일체형 룸밀러 맵 등 자 오늘은 자 꽝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단 송풍구 그리고 미디어 관련 스위치 가운데 아날로그 시계가 아주 멋스럽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왼쪽에 버튼 시동 스위치 공주기 관련 스위치 확인되고요 어라운드 뷰 주차 센서 오토 홀드 작동 잘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 추형에 맞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USB 1.9 억지 단자 1.9 확인됩니다 후석에서도 에어컨 세기 조절이나 모드 조절이 가능하다 후석으로 가서 에어컨 좀 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후석으로 이동 자 후석 VI... 오 바람 불어서 시원한데? 굳이 차에 안 타도 되겠는데? 프라이버시 커튼 전동 프라이버시 커튼 작동 잘 되고요 딱 보셔도 4인승이라는 거 아시겠죠? VIP 시트가 들어갔습니다 후석 가죽 시트 상태 반대편도 바로 담아드릴게요 실내 상태 진짜 매우 우수합니다 전면 시트 상태 후석에서 바라봐도 상태 매우 좋습니다 후석 설명을 들어가야지 오씨 미무진 에어컨 틀어줘 후석에서 에어컨 일단 냉품부터 틀고 온도를 낮춰서 얘 온도는 어디서 하는 거야? 여기서는 통합 후석에서는 듀얼 컨트롤이 안 된다 듀얼을 할 필요가 없죠 후석에서는 이게 앞에서 세게 나와야 뒤에가 시원하니까 자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중앙 컨트롤러 DIS 들어갔어요 그리고 냉풍 시트 뭐 여기서 다 조절 가능합니다 에어컨 미디어 다 조절 가능합니다 컵 폴더 오 오 한 번만 얘는 뭐야 그럼? 얘는 그냥 그거네 아무것도 아닌 거 자 얘가 들어가는 거 근데 이 위치 속에도 그리고 여기서 딱 잘립니다 이 안에는 막혔어요 이 공간은 쓸 수 없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포털도 닫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더 깔끔한 느낌이 연출되네요 자 송풍구 4구 에쿠스 EQ만의 특권입니다 대형 세단만의 특권 송풍구 4구 그리고 후석에서 에어컨 조절할 수 있다 아 좋네요 좋네요 후석 듀얼 TV 작동 다 잘됩니다 여기서 파워 L, R 전원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장제 천장 스웨이드 내장제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어디 오염되거나 그런 데는 전혀 없어요 자 상태 매우 깔끔합니다 이만큼이 남습니다 이만큼 자 이만큼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 오씨 뭐라고 표현해야 돼? 아무튼 제법 넘었습니다 하나 둘 여기서 한 40cm 궁금 나는 거 같은데 자 EQ 미무진과 일반 차량 차이의 길이는 이 필러 29cm 넓어집니다 그러면 이 실내 공간 후석 공간이 29cm를 더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축간 거리가 29cm 더 길어진다 차가 길어질수록 승차감은 조금 안정된다 안정적인 느낌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랭글러나 그리고 이런 뭐 숏바디 있고 롱바디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SUV에도 그런 것도 확연하게 승차감 차이가 나거든요 크지는 않고 그냥 약간의 안정감이 좀 더 느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이 리무진이라고 해서 승차감이 뭐 극대화로 좋아졌다 이런 건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아 좀 다르구나 이 정도 느낌 자 그리고 옵션 또 뭐 해보냐 아 이거 해봐요 이거는 그렇죠 자 앞지가 움직입니다 지금 이제 등받이가 내려가면서 앉은 좌석 쪽은 앞으로 당겨지면서 조금 더 편안한 자세에 그리고 다시 누르면 복원이 된다 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로도 전동이 충분히 움직이는 정도로 보여 드릴 정도로 움직이고 자 작동 다 잘 되고요 머리통도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추 조절도 있습니다 요추 조절은 이 허리 쪽 이게 볼륨감으로 감싸주고 해주는 거 있어요 그것도 됩니다 반대쪽 아 이거 옵션이 이게 리무진이라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설명이 들어가게 되네요 자 상석 왔습니다 자 상석은 보시면 주름이 조금씩 있죠 그럼 이 상석에는 누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사용감은 뭐 해지거나 그런 건 없지만 사용 주름 흔적은 있습니다 자 이쪽도 실내 내장제 진짜 매우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리를 이렇게 펼 수 있다 그래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 정도 공간이 나온다라는 거죠 다리를 이렇게 펼 수 있습니다 이 동승석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당기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다리를 펼 수 있다 그러면 버튼을 얘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올라와요 얘가 금방 올라왔어요 위로 가는 거예요 편한데? 어 편해 부셔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좋아 편해 이쪽은 없습니다 이 상석만 가자 강원도로 해안사발 먹고 오게 기사는 없습니다 제가 운전해야 됩니다 어 진짜 아무튼 편한데요 이거? 음 자 옵션 설명은 이걸로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시 원복 스위치 얘를 두 번째를 누르면 얘도 내려가고 앞 좌석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작동시에 이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제네시스 EQ900 리무진 차량 어떠셨어요? 미비한 점들은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가격도 좋고 장점들도 많습니다 충분히 비교해보시고 괜찮다 판단되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의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